세이쉐 코끼리 거북은 인도양 세이쉐 제도에 서식하는 육지 코끼리 거북입니다. 수영을 할 줄은 알지만 주로 육지에서 서식하면서 식물의 열매나 선인장, 풀 같은 걸 먹고 살죠. 몸 안에 먹이와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다고 하네요. 하지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냥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서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